버틸드의 석점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튀어나오네요 이건 밀당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리바운드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공이 안내려오네요 라멜러볼 1대1 시도합니다 드리블 돌파 더블클러치 득점 가볍게 날아올라서 마무리하네요 홀조지의 패스를 받은 주박의 인요페이스 정말 좋은 1회 플레이였습니다 전반전 끝나가는 시점 테라스맨이 하프코트에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샬롯의 석봉 상황 라멜로볼 어디로 줄까요? 과연 과연 어디로 줄까요? 선수가 많은데요 이걸 밖으로 빼나요? 아! 결국은 공격 실패입니다 이번에 로지어가 높게 띄어준 공 마일 브리지스의 멋진 엘리옵 덩크 오늘 경기 클리퍼스 4쿼터에 정말 좋았는데요 캐노드의 석점을 시작으로 레지 잭슨의 석점 터지고 잭슨이 다시 한번 석점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의 성공 그리고 밖으로 빼준 공을 테라스맨이 돌파 이후에 원핸드 슬램까지 날아올라서 찍어버립니다 이번엔 에이스 파울 데오르그의 점퍼 득점 골조지 그대로 던져봅니다 또 들어가네요 결국 말벌군단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클리퍼스 코랜서니의 멋진 스케이트 드리블 점퍼까지 성공하네요 그리고 올랜도도 4쿼터 마칸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랜서니가 연속으로 점퍼 2개를 성공시키면서 4점 차로 만들었고 정말 중요한 공격 상황 올랜도 매직의 RJ 햄튼이 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브래드 리빌이 멋진 개인기로 지루알러데이를 제친 이후에 다시 야니스까지 제치고 레이업 올라가는데요 포르티스가 막아버립니다 조금만 봐주지 하는 표정인데요 인바운드 상황 휴스턴 이걸 그대로 엘리오브로 마무리하네요 그리고 다시 휴스턴의 속공 상황인데요 이번엔 체일런 그린 골대를 부실 작정인가요? 귀란트가 코너의 그리핀에게 제치고 들어갑니다 이걸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군요 이번에도 그리핀 아 루조블 상황인데요 그리핀 다이빙합니다 공을 살려내는 그리핀 아 이런 모습 디트로이트에선 보기 힘들었죠 히코터 끝나가는 시점 버디힐트 스피링무브 이후에 로고3 들어갑니다 정말 가볍게 석점을 성공시키는 버디힐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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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